삶은 끝없는 여행이다. 어떤 길을 선택하든 그 길을 즐기며 살아가자. 가끔은 멈춰서 쉬어가며 미래를 위한 준비를 하자. 그리고 무엇보다 언제나 믿음과 희망을 가져보자. 삶은 나무와 같다. 가지가 많아지면 부리가 더 깊어진다. 힘든 일이 많이 찾아와도 부리를 깊이 키우자. 그리고 언젠가 나무처럼 크고 강한 삶을 이루자. 삶은 과정이다. 결과가 아니다. 지금 이 순간 즐길 수 있는 모든 것을 즐기자. 꿈을 꾸고 목표를 향해 나아가되 지나치게 쏠려있는 것은 버려보자. 오늘을 살아가며 내일을 준비하자.